할렐루야 서살롬 성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 28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 그리고 사역하는 성교사입니다. 저는 지체 상급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부츠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츠는 바로 특수 구두입니다.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가나 외가나 예수 믿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어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다녀오시면 부족을 가지고 와서 안방 건너병 할 것 없이 도배하듯이 붙여대고 그리고 또한 천으로 된 부족을 가져와서 우리의 너닝 메리아스나 그리고 팬티 그리고 이볼 속 베개 속 하여튼 어머니 손 닿는 곳에는 전부 천으로 된 부족으로 다 손발은 질로 깨면서 그리고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희파람 불지 마라 머리를 감지 마 손톱 깎지 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주문을 합니다. 특별히 나무목변 가진 성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변을 가진 자를 만나면 너희들에게 큰 불행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버름 때는 12시 자정에 잣불을 켭니다. 대바늘에다가 잣을 끼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네들은 대성할 것이고 그 잣불이 약해지면 어려움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초상집에 다녀오면 또 역시 마당에다 불을 지펴놓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수시로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비록 무당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로서 아주 무석과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유교에 아주 심취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동네 형님을 선배를 만나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는 해성교회라고 종로구의 해와등 노타리에서 성북동을 올라가다 보면 지금 원로 되시지만 박광옥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를 제가 전도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나가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어깨가 눌린다 졸음이 많이 쏟아진다 뭐 식은땀이 난다 이러면서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저는 처음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박수 한 번 받은 적밖에 없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제게 특별한 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친구 형님을 통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제가 신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3일차 하나님이 딱 적용되면서 결국은 구원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그때가 8월 달인데 청소년, 아 천년 작년 학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때 제가 회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체험이죠. 그리고 그 동달에 아버지가 7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죽음으로 인해서 저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수 없는 예수쟁이 때문에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바로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로 인해서 저를 핍박을 해왔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한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 말씀들을 드리자면 첫째는 항상 새벽 2시만 되면 조금 술에 취해서 형님이 대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저를 구둣발로 차고 그리고 따귀를 때리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저는 새벽 2시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을 깨우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정말 주문 외우듯이 계속 막 입으로 입술이 막 그렇게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형님 손에서 매를 막곤 했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저를 꿇어 앉히면서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보긴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둔다면서 따귀를 때면서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자 갑자기 두꺼운 유리제터를 들어서 제 머리를 몇 번 서너 번 치니까 이게 터져가고 피를 뿜어댑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말려서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한 오후 4시쯤 되었나요? 그때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형님 마침 또 들어와서 여기가 어느 집인데 네가 함부로 여기서 성경을 보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낚아채고 그리고 저를 번쩍 들어올려갖고 장롱 쪽의 코너에 집어던졌는데 머리로 처박혀서 계속 숨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형님이 올라타가지고 목을 주르는 겁니다. 그때 형님의 몸무게는 한 90kg 나갔고요. 저는 한 38kg밖에 안 되었습니다. 형님이 한 손으로 들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그리고 때리면 꼼짝없이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가 그 시간에 맞춰서 달려들어와 그의 손가락을 물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음에서 또 제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합니다. 또 한 번은 12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역시 그날도 새벽 2시에 철문 대문을 걷어차고 예수정에 나오라고 하면서 대청마루를 통해서 그리고 안방까지 바로 장화라고 그러죠. 장화를 신은 채 와서 제 관자놀이를 집 밟으면서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세우고 앉혀놓고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노름을 했는데 돈을 다 잃었다.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막 따귀를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그의 눈을 보니까 이거는 형님의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단의 눈이 정말 그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아주 핏줄이 얼마나 혈기가 아주 등등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저를 죽이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도 모르게 형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랬더니 형님이 저보고 네가 감히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해?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기와집이고 기역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방하고 바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형님이 칼을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뒤쫓아 들어가면서 얘야 형이 칼을 잡았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 소리 듣고 저는 내복을 입은 채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마루를 통해서 마당으로 나왔는데 바로 이제 마당에서 바로 부엌으로 정문을 들어가는 형님하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엌 칼로 제 복부를 다시 말해서 내 한쪽 다리를 마저 잘라내야 네가 교회를 못 나가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저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옆방에서 살던 청년들이 두 명이 나와서 그래서 그 칼을 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날 살려라 하고 그 맨 쫄뚝 끓이면서 맨발로 튀어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면서 대문 철문에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삽자루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삽에 머리를 맞든지 허리를 맞든지 하면 저는 또 하나의 불구자가 되었을 거고 아마 즉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핍박을 형님으로도 많이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마당을 쓰고 있는데 물 가래가 코 입으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서 가까운 보건소에 찾아갔더니 혹시 폐 결핵이 아닌가 싶으니 가서 일단 약을 일주일치에 재워주니까 이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고 소변만 빨갛게 나오고 사람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반 X-ray는 안 되니까 방사선을 찍어라 해서 방사선을 찍은 결과 왼쪽 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폐를 잘라내고 그리고 2인공폐를 넣으면 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기는 교회에 단임 목사는 찾아가서 그 필름을 들고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2주 만에 교회에서 특별험금이 거쳐서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결국은 저는 정말 평생 누워서 잠자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누우려면 코르 입으로 개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기침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눈알이 빠질 정도로 항문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한기가 들어가 추워서 벌벌 떨 때 어머니가 이 두꺼운 솜 이불로 저를 감싸줘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피를 쏟고 그렇게 기침하면 사지관절 팔다리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열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을 청할 때는 어머니가 등에 베개를 등베개 해주시면 거기 기댄치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만 기다렸다가 결국은 필름을 통해서 단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저를 특별원금을 거쳐서 서울대학병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왼쪽 패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패도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과 의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재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절대 노래하거나 찬양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코가 나와도 코를 이렇게 휴지를 찍어내야지 코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기관지가 확장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의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 기관지 확장점은 무엇일까? 후천성과 선천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는 후천성이라고 합니다. 백일기 침대에 바로 잘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자라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관지는 이렇게 머리카락 한 가닥만 한데 저는 그 한 가닥 한 가닥 모셀간만한 그 가늘기가 이렇게 손가락 굵기로 확장이 되어서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 벽을 헐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쏟을 때마다 어머니가 제 작은 방에다가 요강을 넣어주면 제가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매일같이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죽기만이 기다렸고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당신은 얼마 못 살고 살 수 있으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러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때 순간에 제 감동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려고 사람의 손을 못 대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펑펑 울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 신앙은 깊어지고 그리고 집에 가면 열심히 형님을 통해서 매를 맞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신학을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마침 집에 아무도 아니 계시고 그래서 그날 이제 보니까 도배로 이렇게 부적을 붙였던 곳을 다 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리아스나 팬티나 그리고 이불 속 베개 속 그리고 요 등등할 것 없이 그걸 다 뜯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그 대청마루에 참 태브루에 돌부초를 하나 놓고 늘 합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돌부초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깨트리면 일이 좀 커지겠다 싶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느 잔치집에 가다가 돌아오셨는데 저랑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 떼인 자국을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막 어깨에 이런 어떤 멱살 비슷하게 잡음 흔들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나부랭이를 믿든지 너 믿는 건 괜찮지만 왜 내가 믿는 것까지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때 어머니로부터 쫓겨나서 한 6개월 동안 해성교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형님이 때리고 그럴 때는 정말 아픈지도 몰랐고 그리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실제로 배아파서 난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내보냈을 때는 그때 2사의 40과장 15절에 배아파서 난 내 부모도 너를 모른다 하거니와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한물며 형님한테 매를 맞을 때마다 고린도 후소 대사님과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 용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제가 또 신학교 간 것은 사실은 목사되려고 신학을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예수와 믿는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하려고 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해성교에 가서 수요일에 마치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기도회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오니까 역시 또 새벽이 다 돼가더라고요. 12시간 훌쩍 넘어서 그런데 마침 중동에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시던 분이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이 왔다는 그 기쁜 마음에 그래도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 형님이 하신 말씀이 몸도 불편한데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일찍일찍 다녀라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건 말대꾸였습니다. 형님이 늦을 때가 있고 일찍 들어올 때가 있듯이 저도 오늘 좀 늦었습니다 했더니 그 형님이 말대꾸했다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저희 머리 채를 잡고 흔들어서 머리도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정말 그 소나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매를 맞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불상이 저를 향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을 번쩍 안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내팽개 쳐버리고 그리고 저는 바로 구두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달려 나왔습니다. 달려 나오면서 등마루에 어르신들 장기 바둑두는 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막 시인으로 했어요. 그때도 어머니가 마침 쫓아오셔가지고 형님이 너를 미워서 때려 꼈느냐 죽으라고 때려 꼈느냐 네가 이해하고 들어가자 이제 밤도 깊었으니까 어머니 놔두세요.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어머니랑 그런 어떤 심중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제 몸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분리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너는 이것 때문에 죽으려 하느냐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음악 천상의 음악 소리가 사라지면서 다시 영과 육이 합체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어머니는 이제 올려 집으로 가시라고 하시고 저는 그때 양말 신은 채로 그 동네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가 4시가 다 돼가는데 마침 그 교회도 중축하려고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천 하늘에 별이 많다고 하는데 그 별을 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때 새벽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계획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받고 와서 제가 집에 와서 형님한테 자잘못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찬양을 해서 88년도에는 제가 또 제 개인 콘서트도 하고요. 그리고 한 곡 부르고 또 한 곡 하기 전에 또 화장실에 피를 토해가면서 또 앨범도 취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국 신앙교 복음송과 대해에서도 1등을 거머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병든 몸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해서서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집에 참 어머니를 비롯하여 형님들이 너무 거세게 그런 무석과 불교와 그리고 유교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많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눈물 뿌려 금식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아무 요동이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을 때 블레셋이나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그들을 쳐서 매맞는 이스라엘에서는 품에 안고 또 매로 이용당하고 다시 말해서 몽둥이로 쓰임받은 블레셋 그다음에 아수르 군대들은 불쏘시게 되는 걸 그것을 알아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목사를 키우게 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고 형님들을 악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그게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때부터는 그분들을 볼 때는 그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머니나 형님들 보면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믿음과 감동이 되는 순간에 그 어머니든 형님들 다 몰골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시고 형님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제사를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사 지내는 거 그다음에 모든 무속에 침치했던 거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고요 형님들도 계셨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 집에 큰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형님들이 참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는데 그 핍박했던 형님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하시든지 아니면 또 그 작은 형님은 워낙에 주먹을 잘 휘두르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한 사람을 이웃을 때려가지고 그 유치장에 있는데도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 영접시키드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와 섭려가 계셔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퇴해가면서 현지인들을 사역하는데 그들은 한인이 아니라 바로 원주민이옵니다 그래서 원주민 중에도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저에게 붙이셔서 때로는 그 청소년들 중에 정말 노숙자가 많은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희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학교 보내고 최근에는 또 무료 외동을 해서 결혼도 시킨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저도 형편이 어렵지만 그들은 굶지리면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무료급식으로 또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이르기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몸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때 필리핀 갈 때도 병원에서 그때도 한 장로님이 저희 주치의였는데 필리핀 간다고 하니까 이 참 병원 약을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92년도에 어떤 기회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설교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내 질병이 피를 퇴해가면서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정말 사도바울에게 주신 가시다 생각하고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저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53정 5절 말씀 그가 찔립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나의 기간지 확장증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셨다는 것을 그게 100% 믿어지는 순간에 몸통 많은 시커먼 물체가 빠져나가면서 내 눈에서 안경이 벗어지고요 그리고 피가 멈춰지고 그리고 제가 이쪽 반신을 못 썼어요 다리는 질질 끌고 다녔었고요 그 옛날 그래서 이 코팅된 나무나 철이나 그리고 또한 유리나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걸 못 만져서 만지면 이게 이 한쪽이 반신 마비가 오면서 쑤시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경험 누가 이거 당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또 장이 안 좋아서 늘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쏘이면 바로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두 다리 가진 분들은 뛰어가서라도 화장실 가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 뛰어가다가 그만 이 다리가 이 절룩절룩 하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냥 화장실도 채 못 가고 바지에 바지를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 몸은 온전치 않았는데 그 시커먼 물체에 몸통 많은 물체가 빠져나가면서 제 영혼욕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 다음 오장육부 영육관에 강건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제가 지금 거진 20여 년을 치유사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큰 치유의 은사의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정말 여러 각종 질병들이 많이 떠나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큰 기쁨을 얻고 제가 치료한다는 것보다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도 앞서는 것은 바로 자기 믿음 가지고 고침받는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인위적으로 안수받아서 치유받은 분은 다시 재발되어서 또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보따리 쌓아갖고 다니면서 기도원을 전전긍긍해야 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소개해주면 자기가 자기 믿음과 치유받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강건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앨범까지 최근에는 또 우리 태신자 저는 기성교유는 관심은 없습니다 다만 성전 뜰만 밟는 분들 그리고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중과의 히트된 곡에다가 개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 편곡을 하고 제가 비록 패가 이렇게 기능을 못하고 의학적으로도 전혀 정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노래하는 거 찬양은 말리지만은 제가 직접 불러서 이번에 그런 전도형 보금성구를 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한국의 새생명축제라든지 또 청동원 주일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거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제 간증할 때 정말 온 거기 모인 분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결신자들도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걸 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미국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가 되더라도 하나님 제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신한은행 110-361-5394-96 서샬롬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안에 계좌는요 시티은행 113-19113-268-01-20입니다 여기에 저희 돈을 붙여주시면 송금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정말 멋지게 가고 싶은 정말 보금을 받아들인 강대국 제가 미국을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 아들을 통해서 그 물질을 허락하셔서 이번에 또 미국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총회를 통해서 또 찬양도 드리고 은혜를 끼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종환 목사님 미주 한인 인터넷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이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이러지만은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엑스트라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걸 속고 착각하고 살면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내 자식이 주인공인 줄 알고 내 건강이 주인공인 줄 알고 내 물질이 주인공인 줄 알고 거기 집착해서 살다 보면 이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엑스트라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나타내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게 활성화되고 대박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이 참 교민사회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두 달이 멀쩡할 때 폐가 건강할 때 열심히 또 전도하시고 열심히 또 찬양도 하시고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성공적인 아름다운 생애들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